1.66% 무난하죠? 1분 17초 이제 이 돌이 떨어진다 돌이 주인공인 맵인 것 같은데 돌이랑 멍멍인가? 코인이 엄청 많네요 놓치지 않고 먹어야 돼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왠지 중간 세이브가 나올 것만 같은데 어 없나? 설마 이거 세이브 없나? 음... 하긴 1분이 17초였나? 그 정도였죠? 그 정도면은 없을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 바로 갈걸 재현장 요러면 세이브? 아 세이브 있긴 있네 있긴 있으나 음... 한 번에 깨지 않으면 1분대가 안 나오겠죠? 얘들아 왜 이렇게 딱딱 안 맞지? 뭐야? 리셋 리셋 아이고 야... 야... 뭐야 어디로 가야돼? 근데... 더섯... 더섯이 아니라 포인 아... 야... 핫! 아 이게 안 올라가지네? 음... 요렇게 가서 떨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나봐요 여기 왼쪽은 뭐 없나? 저거 뭐 보너스일거고 달려가 아... 야... 요러고 여기를 들어가야되나봐 아... 맵을 모르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음... 저거는... 아 여기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? 안되나? 아... 반응이 안하네요 안좋아 며르섭게 돌고있네? 또 버섯이겠지? 저 파이프는 뭐죠? 들어가야되는건가? 아... 이거 안좋아 뭐 나오나? 아하 야야 어디까지 오냐 이거? 아 좀 판됐어 와 이럴수가 좋아요 좋아요 어휴 포인 두개 뭐야 이거 떨그면 되는거야? 아 제발 들어가라 죽었다 아 여기 뭐지 근데? 들어가지네? 뭐냐 이거? 뭐야 잠깐만 야 이러면 좀 곤란한게 내가 코인이 하나가 없는거 아닌가? 어 좀 불안한데 이거? 내가 코인 하나 놓친 느낌인데 이거? 아 네 반갑습니다 다시 오셔서 코인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?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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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안들어간다? 야 얘 안들어가 아이고 쪽에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떨어질 때가 있고 그걸 맞춰야 되는 것인가 아 줄이요? 그냥 멍멍멍이 커가지고 자꾸 통통 자꾸 통통 튀면서 그냥 그 바닥을 밟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건데 얘가 통통 튀다가 어느 경우에는 이제 딱 저 가운데 저 세 개만 밟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떨궈야되지 않나 일단 지금은 아니고 지금 해볼까? 지금? 아 그렇다 나이스 요 타이밍이었어 요렇게 잠깐만요 이거 없어도 되잖아 장난해? 지금 요거 먹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라는거 아니야 없어도 깨는데는 지장이 없다 역시 없어도 되긴 했어 후인이 없을까? 감사합니다.